니가 이 주식 추천해가지고 내가 샀는데 지금 이모야 어? 아 내가 이때 팔았어야 됐는데 내가 이거 본점만 아바나 이거 바로 이제 매도하고 내가 진짜 그때 수익이 30% 났을 때 이거 팔았어야 됐어 그래서 지금 너 니 주식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본다 안녕하세요 태민영입니다 모두들 설날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아 저는 또 이제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보내다 보니 명절 내내 제가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려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느낌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또 이제 테슬라와 태민영와 함께 부자로 가는 여정을 계속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그냥 뭐 특별한 얘기보다는 이번 명절 때 가족들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정말 주변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LG앤솔 공모주 안 하는 사람 손 국내 주식 안 하는 사람 손 그리고 또 뭐야 아 테슬라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이런 분위기 정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고 주식을 다 하고 그리고 정말 국내 주식을 아직까지 정말 정말 많이 하고 미국 주식을 많이 한다 한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이 대세인 것 같고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뭐 국내장 미장 할 거 없이 다 어려우니까 많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내가 이때 팔았어야 됐는데 내가 진짜 그때 수익이 30% 났을 때 이거 팔았어야 됐어 내가 이럴 줄 알았나 하면서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내가 이거 본점만 아바나 이거 바로 이제 매도하고 딴 거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를 지켜보신 가족분들 중에서는 너네도 그 정거점 갔을 때 그래도 적어도 수익이 두 배 됐을 때는 좀 팔지 그랬어 3억을 투자해서 6억이 됐는데 어떻게 그걸 안 팔고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의 2억 정도를 그냥 허공에 또 날렸냐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한 그래도 한 1, 2억 정도 더 불면 그때는 이제 꼭 팔고 다시 또 저점 잡아서 들어가라 이런 조언을 정말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시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저희처럼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 야 그 장기 투자 너무 미련해 너무 좀 재미없고 무식하고 그런 짓 아니야 어떻게 1억 벌으면 뭐해 어차피 뭐 네 말대로 안 빼면 네 돈 아닌데 다시 5천만 원 되고 3천만 원 되고 마이너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랬다가 또 나중에 또 1억 되고 2억 되고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한두 번 정도 이제 뭐 고점에 팔고 저점에 매수하는 이 행운을 경험을 하면서 어 주식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장기 투자 저 미련한 짓 뭐 하는 거야 쟤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부터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서 내 자산을 불려갈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대부분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주식 거래를 꾸준하게 하시지 않은 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주식을 하면서 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수익을 보신 경우에는 그런 조언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도 이해가 돼요 가족이고 가까운 친구고 하니까 우리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건 알겠으나 근데 저희도 사실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뭐 우리라고 뭐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희도 저희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정말 정말 쉽지 않구나 그리고 그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에이 한번 손가락을 잡았어 그랬다가 이제 그 주가가 흘러가는 걸 보고 와 그때 진짜 고점이라고 매도했으면 이 주식을 다시는 못 살 뻔했네 뭐 이런 경험도 있었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이제 장기 투자가 우리같이 막 게으르고 그리고 그냥 정말 막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자산을 불리기에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빠르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아시죠 이런 장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렇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그 타이밍 잡는 게 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고점 매도 했다가 그 저점을 못 잡아서 다시는 이제 그 주식을 그 좋은 주식을 영영 못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내 평단이 다시 너무 높아져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봤자 그래서 지금 너 네 주식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 저희도 수익이 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최고점 수익을 이미 놓치고도 지금 얼마나 까먹었지 되게 많이 까먹은 것 같은데 한 2억 가까이 지금 전구점 대비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 말이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이놈의 그 결과 위주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 결과를 중시하는 이 썩은 사회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런 과정 이 눈물겨운 이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나중에 진짜 우리가 자산 5배 10배 돼가지고 진짜 너네 배 아파봐라 우리 자산이 5배 될 동안 우리에게 사팔 사팔을 권유하던 그분들의 자산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거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향한 악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팔 사팔 하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 쏠쏠하게 재미 보겠지 그러면서 우리를 하하하 쟤는 아직도 저러고 있네 라고 비웃겠지만 우리 자산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노우볼이 이렇게 점점 점점 커져가는 그 효과를 누리는 동안 그분들은 그냥 계속 요거를 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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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분들의 눈덩이는 계속 요기에서 머무는 거죠 우리의 눈덩이는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장에서는 저희 같은 장기 투자자들 떨어져도 팔지 않고 오른다고 뭐 팔거나 사거나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돈 있으면 사고 아니면 그냥 버티고 이런 장기 투자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설득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그닥 그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저희는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있을게 라고 그냥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번 명절에 주식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명절에 주식 얘기 제일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두 번째가 대선 얘기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 참 이 주식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막 불어 나갈 때는 너무 재밌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즐거운 반면 이렇게 힘든 장에서는 약간 약간의 그냥 뭐 말투나 그냥 뭐 단어 선택 하나에도 기분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보기에 답답했겠지 보기에 답답했으니까 너네도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좀 팔고 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 말에 상처를 예전이면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너무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테슬라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상처나 뭐 이런 거 그냥 아니에요 그냥 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장기 투자만이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는 투자 방법과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고 뭐 용돈도 벌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각자의 투자 방식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른 거 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뭐 누가 그렇게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기만의 투자 철학 투자 철칙 꼭 잘 지키면서 요즘처럼 힘든 장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 음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어 이제 명절 때 진짜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 많으니까 주식 얘기 많이 했겠다 싶으면서 다들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어떤 얘기를 들으셨을까 혹시 뭐 기분 나쁜 얘기는 안 들었나 뭐 혹시 뭐 싸우진 않았나 아니면은 네가 이 주식 추천해가지고 내가 샀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 났다고 하면서 어 욕을 들어 먹진 않았나 음 그냥 네 이런저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주식 유튜브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가족분들이랑도 아무래도 주식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명절은 어떠셨나요 부디 이렇게 뭐 미국장 국장 모두 모두 힘든 장이지만 어 이렇게 막 서로를 탓하고 잘했네 못했네 그리고 뭐 내 건 이런데 너 건 저런데 비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걱정마 올해는 좀 더 잘 되겠지 그리고 뭐 기다리면 좋은 날 오겠지 라고 서로에게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건강한 투자 마인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에는 어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그리고 뭐 테슬라뿐 아니라 미국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저희 태미녀 그리고 저희 남편 워렌 범핏과 함께 부자로 가는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웃는 날이 많이 많이 있기를 태미녀가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ctively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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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